여러분들도 그러시죠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. 짜잔, 짜잔. 이 제품이에요. 되게 클렌저인데 클렌저같이 생기지 않았죠?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이건 메이크업 리무버 그리고 클렌징 기능을 같이 해 주는 유해 성분이 없는 착한 클렌저입니다. 이게 메이크업과 피부 속 노폐물을 깨끗이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클렌저 하나로 충분해요. 그리고 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. 피부 트러블과 뾰루지의 진정 및 향염 작용에 탁월하며 저자극, 피부 진정, 유수분 밸런스 조절 기능까지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클렌저라는 사실. 빗에 세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 건조하거나 반대로 유분기가 번질거리는 그런 피부 민감해서 아무 클렌저나 쓸 수 없는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로 자주 뒤집어지는 피부에 사용하면 좋은 친구입니다